안 들어가요? 혹시? 생각하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잘생겨진 것 같은데 그만 좀 보지? 얼굴보다 달겠다 이루는 사랑 생각만 해도 찌릿찌릿해 지나갈 때 나에게만 그대짓한 향기를 흘려줘요 내 귓가에 우리만이 알고 있는 위파람을 불어요 집에 가는 청물내 전화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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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알아봤는지 궁금한가 보네 이거야 이거 잠깐만 짜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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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나 지금 나 이쁜건 똑같네 고춧가루 근데 너 나 진짜 엄청 찾아봤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나오냐 나 그때 너 진짜 많이 좋아했어 기억나? 너 전학 간다 그랬을 때 가지버레가 울글불글날 쳐서 우리 엄마한테 질질 끌려가고 너도 그때 다 좋아하고 있었던거 아니야? 옛날엔 니가 나보다 컸는데 지금 내가 더 크네 이 정도면 좀 괜찮게 자라지 않느냐? 뭐래? 사실 커서 너 만나게 되면 어떨까 계속 생각했었나? 난 진짜 만나니까 진짜 만나니까 되게 좋더라 언제 알아봐주나 계속 기다리는데 난 얘나 지금의 눈치 없는건 똑같다 어때? 어때? 아직도 내가 정말 세종暴 headed 沒 Karl 전화까지 봐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가방도 들어줄게 이사를 가는데 어떻게 전학을 안 가냐? 우리 집에서 살면 되잖아! 난 엄마, 아빠랑 같이 살 거거든? 그럼 나는! 야, 울보야. 언제까지 올 거야? 울보 아니야! 집에서 울보여야? 너 아빠? 뭐하는 거야? 이거 내가 작년부터 계속 찾은 팔찌다? 나도 알아! 그러니까 네가 이걸 하고 있으면 우린 계속 같이 있는 거야. 이따가 크면 진짜로 만나러 와. 알았지? 응? GINGO